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서와서 봐주는 거야 봐라? 오빠로 해 모르겠니? 이 시발데 오 시발데 뭐? 뭐라고? 쳤냐? 쳤어 나 봐봐 아 도망하지 마 야야야야 적당히 해 시발데 어디다 봐주는 것도 한 거야 애들이랑 하는 거 뭐 뭐 뭐 잘랐던 우리 뭐 애들이랑 하는데 애들이랑 하면 다 봐줘야 돼요? 저희가? 쟤네는 무슨 얘기를 지켰는데 우리 밥 먹은 데 와서 무슨 얘기를 지켰냐고요 애들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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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아니 이겼으면은 이제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아니요 기분 안 좋아요 누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소비를 지금 재성 좀 했어야 됐었어? 얘기를 지켜주면 저도 얘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난 어릴 때 안 전했어 쟤네는 예의가 다 됐어 아 근데 예의라고 따지게는 밥 먹을 때 와가지고 어? 계속 물 열고 그 같은 거 먹은 거야 얘 이거 시발 먹어 맛있게 먹어? 한두 번이지 어? 두세 번은 좀 심하게는 했어 갑자기 사람들 밥 먹는데 문 쾅 열고 들어와가지고 애기들이니까 봐준 거야 애기들이니까 하지마 그런 거 담배가 덥고 싶다 담배가 덥고 싶다 지금 담배 펴? 여기서 뉴스 미친 muchís 그럼 이거 와튼 끝난 거 아니야? 형 네 그것은 지금 나이잖아 근데 뭐가 기분이 시름만 다 하는데 응? 알았지? 잘했어, 이거야? 우리 앞에서 꼬박키 자리로 갔어? 이거 내가 초반에 똥 싸가지고 네가 무리하게 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안 해도 됐었는데 분위기 깨서 미안한데 맞장 꺼져, 시발 놈아! 알겠습니다! BCC야, 맞장 꺼져! 아무튼 했습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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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살아남겠습니다 버팅 조심해, 포도브 척추랑이 타격 금지 엘보 금지, 안면 이킥 금지 오케이, 오케이, 다치 클럽! 자, 코너! 레디! 레디! 파이팅! 파이팅! 가자! 들어가면서 아이, 좋아 자세 조금만 놨자 좀 움직여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인천아, 인천아! 인천아, 인천아, 인천아! 7중 8기라고 들어왔어 탈균 좀 섞어도 돼, 킥도 하면서 7중 8기, 7중 8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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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눌러놔! 7중 8기 눌러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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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레이트! 파이팅! 샤쿠야! 샤쿠야 턱까지 무쎄! gather 코너 뒷까지 무쎄! 핫윗 크림으로 턱까지 무쎄! 턱 conducting 그렇지, 머리! yani 턱까지 무쎄! 턱까지 무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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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까지 무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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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pil 힘들다, 힘들다 그렇지! 그냥 턱 풀어! 다리! 하체 신경쓰고 다시 포지션! 다시 포지션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도 돼 포지션 생각하면서 계속 복 방어해야 돼! 그렇지! 복 방어 먼저 복 방어 먼저 합입 초크로 가자! 합입 초크로 땡겨! 합입 초크로 괜찮아 괜찮아 다시 다시 일어나 먼저 일어나 집중해! 집중! 좋아 잘하고 있어 50초 나왔어 파이팅 자 먼저 가야 돼 냉정하게 하는 거야 냉정하게 브로우이션2의 선배의 힘을 보여줘 그렇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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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룰을 쉬어 5초 어깨 5초 어깨 30초 왔어 50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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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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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크야 괜찮아 너도 펀치 주면서 자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진짜 웃긴 게 여기는 같은 오디션 동기라고 김첨지 응원하고 큐브는 그냥 고교천왕 이제 싫어 그냥 여기서 다 응원하고 있어 지금 칼쓰는 알겠어 괜찮아 그래플링 적극적으로 해야 돼 오케이 언제나 타격을 한 다음에 태클이 들어갈 거야 상대방은 또 너 바디 놀리려 할 거야 너 할 거면 과감하게 들어 태클이 들어 자 자쿠 파이팅 조금 리듬스 좀 살리자 근데 또 바디 들어간다 어이 자쿠야 니가 던지고 붙여야 돼 던지 나이스 아니 킥끼치 같은 말이야 나이스 우리 킥끼치 하지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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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이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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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여기 킥타임인데 손으로 크로스 걸어봐 상대 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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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왼발 상대 쫄아 이제 상대 상대 쫄아 왼손에 왼발 왼손에 왼발 이거 한번 왼손 치고 왼손 치고 왼손 치고 아이씨 상대가 나야겠네 상대가 나 얼굴로도 봐도 돼 아이씨 아이씨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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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나이스 신발이 그만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상대가 그냥 중진해 다섯 미분 지났다 공기 형 5주 5주 아이씨 와아 데미지 있다 데미지 있다 데미지 있어요 제가 공기 천하이 양 댓글 해 데미지 있다 공기 천하이 양 댓글 해 택을 쌤 추고 싱글렛 가 해봐 그렇죠 쪼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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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여돼 돌려도 해야돼 동방도 해야돼 파이팅! 동규야 이기고 있었잖아. 집중해야 돼. 파이팅! 동규야 신경을 잡아! 자, 지킴이야. 동규야! 프랙으로 넘기지마! 리듬감! 프랙으로 넘기지마! 나타 보믄! 네! 머리 띄지마! 그렇지! 계속 밀어! 프랙으로 넘기지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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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규야 펀치로 해! 문규야 펀치로 해! 문규야 펀치로 해! 먼저 해! 문규야 펀치로 해! 문규야 펀치로 해! 문규야 싱글넥으로 먼저 해보지! 그렇지! 문규야 상대 태클! 뒤로 밀어나가지마! 버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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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문규야! 무조건 이겨! 상대 태클 무조건 이겨! 뒷손 던지고! 직진해! 뒷손 던지고 싱글넥! 뒷손 던지고 싱글넥! 내가 손싸움 걸어야 돼! 무조건! 세발씩 때려보자! 동규야! 좋아! 한 번 더 해봐! 동규야 싱글넥! 동규야! 자! 들어 한 번 들어와야 돼! 옳지! 그냥 들어가! 주먹 중만 가자! 동규야! 더 해야 된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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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규야! 잘해! 동규야! 유우씨야! 동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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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들어가! 동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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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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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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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야 1라운드 왔어 드로우 나올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심판판장 드로우 동기야 할 수 있다 인마! 할 수 있다! 물매자 빨리 동기야 봐봐 니가 거리를 싸면서 분리해 거리를 싸면서 분리하니까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돼 주먹 좀 줘주면 좋을 것 같은데 킥보다는 주먹 1라운드를 좋네 고유천왕은 그리플링 점수를 좀 더 주는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 거의 100초크까지 이어낸게 초크 잡아가지고 근데 애매하게 끝날 바에 연장이 좋습니다 화끈하고 동기 마지막 2분이야 동기야 해마 동기야 킥온다 킥온다 주먹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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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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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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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집중 일단 눌러 재밌게 해야돼 동기야 크로스 베이스 해야 돼 크로스 베이스 압박해 그렇지 복지야 목으로 가야돼 바운드에 힘 좀 더 가야돼 집중해! 모지션! 바운드에 힘 좀 더 가야돼 바운드에 힘 좀 더 가야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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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뺏어! 뺏어! 도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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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공간 생겼어 루초 잡았어 오루는 저 거... 롤야! 도루야! 왼쪽으로 부딪치쳐! 일어나야 돼! 오른손 밀어야 돼! 오른손 밀어야 돼! 왼쪽으로 부딪치치고 오른손으로... 오른손 머리 밀어야 돼! 도루야! 구름 밀고! 도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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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더!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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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전라도 남자 천천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더 뺐네 자 심판판장! 샤크 승! 아 원래 이거 맞고 쓰러질뻔했는데 야야야 장비 풀어줘라 대우 생각나가지고 대우 어딨어! 잘했어 드로 나기 전에 이겼어 솔직하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아까 백 잡힌 게 좀 컸지 그것 때문에 드로 준 거 같아 아... 쪽파면 하하하하 침종 8기라고 하나? 7번 실패해도 8번째 성공한다 니가 딱 그런 레즈러다 솔직히 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 역시 팀원의 중요성 지금까지 경기를 봤는데 2024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MMA 스토리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용병들이 아니고 지금 MMA 스토리 안에서 제일 강한 선수들이 모여서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MMA 스토리랑 싸움이라 생각해요 저희는 독고다이라서 뭐 개의치 않습니다 솔리드 사비의 미치다 근데 우리한테 한 번 졌다 5대1?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너네 주전이랑 우리 주전이랑 한 번 뜰래 그러면? 자신 있어? 싸우는 건 자신 있지 승패는 아니야 난 5대0 자신 있어 5대0? 내가 만약 4대1 나와도 우리 팀이 진 걸로 할게 그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기면 완패인가? 자 피구해볼까 그러면 수없이 너무 많이 싸우네 3대1 2대1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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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이거 진짜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해냈는데 피구할 때 관장님이 시킨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하하하 아 나도 공룰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했어 하하하하 계속 말하지만 진짜 우리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박전을 자세 낮추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흑사죠? 공 솔직히 좀 내가 잘 잡는다 솔직히 내가 진짜 공 못 잡는다 저는 못 잡는다 저는 그냥 못 잡는다 얘들아 상대팀은 늙었어 간절이고 뭐고 다 아프거든 그니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돼 알았지? 저 야구부 오케이 매듭 입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1대2이긴 하지만 고교차는 또 1대2이거든 피구해서 무조건 우리가 콜롤권을 가져와야 돼 까만 원강수 원강수 패스로 가, 패스로 가. 와, 지나서니. 괜찮아, 지나. 그렇지, 패스로. 이 새끼 딱 누워. 야, 이거 내 캐리 왔다, 인정? 아, 인정, 인정. 두 명 맞췄어요, 두 명. 아쉽네요. 이거 내 캐리 왔다, 인정? 아, 인정, 인정. 지금 흐름이 깨졌습니다. 자, 크왕짐, 다음. 크왕짐하고 큐브. 뭐야? 아, 대박. 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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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조 땡. 아, 시조 땡. 아, 스쳤어. 패스, 패스해서 가까이 나갔어. 어, 나 맞추지 마. 오, 패스해. 어, 그렇지, 그렇지. 우와. 폭무 civilization. 어, 나아웃. 막éré 진 core. 오, 패스해안어. 빨리 가,ust recommend uży는 Intelligence. 양중 lot 빨리 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browse, down, down. 아 아, 이검은전. 어, 이검은전. 나 Barbie audience있jä,. 이검은전. 나 vaig 새해. 나ować 세 Catholic microphones 순이. 나이스, 나 carre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barre다ай. 나 respect, 나 covered, 나 fed, 나ада farkera. 다운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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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코스, 코스! 암호 뭐야! 암호 몸들린다! 암호! 드래켓 세게 던지 마, 살짝 옆으로 오게끔 야, 야경혜! 나와, 나이스! 야, 이걸 이겨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오, 멋있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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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맞춰! 우리 또 무릎 거잖아, 우리 또 무릎 거잖아 야, 절대 못 맞춰! 패스해, 패스, 패스 돌려, 돌려, 돌려! 한쪽으로 몰아, 한쪽으로 몰아 그렇지! 타로가 대박악! 패스, 패스 아,아, 죄송해요 ㄹㄹㅇ ㄹㄹ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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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구 우승팀이 큐브랑 고교천왕이니까 큐브는 콜아웃이 두 개 있고 그리고 고교천왕은 한 개 좋겠다 야 야 작전 따로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저기 큐브 아 아 이제 별로 사이가 좀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확실하게 짓밟으려고 쫓았다 시간 쉬는 시간동안 이제 콜아웃하는 시간이야 야 도망가자 도망가 뭐해 글러브 안 끼고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복뱅이 치고 있겠지 고교천왕팀에 떨어져도 너네 팀 큐브 다 떨어뜨리고 내려갈 거야 빨리 글러브 껴 마스피스 끼고 빨리 해 멋있다 아 멋있다 가자 요즘 보호천왕은 큐브티만 조질 건가요? 죽여버릴 겁니다 큐브에 이미 팟살 내버리겠습니다 큐브를 그냥 산산조업 내버리게 다음 콜 접니다 형 그냥 게이브보다는 그냥 좆패내 저도 돼요 싸가지가 너무 없다 어 프로만나 애들 버릇이 없어서 간장으로 좀 이렇게 참교육 좀 시키면서 간장대로 오셨죠 헬보우기 화이팅 한면대 깨끗이 오케이 다시 글러브 코너 파이팅 처음 파이팅 자 집중 자 레디 레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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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발 먹는 게 중요해 그렇지 좋아 페이킹 한 번씩 주자 페이킹 먼저 그렇지 see 어허헷 어허헴 오 COM 좋아 스Run nou 이거 먹었다 어허 잠시만 샤 crises 어허가 다리를 했어 다리를 써 지금пр ça 세그루 플러 어이! 이제 먹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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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다리를 써! 다리를 써! 성우가 움직여! 피그룹 풀어! 피그룹! 형아 나아가 가볍게 해! 가볍게 해! 성우가 앞발 가볍게 해! 앞발 가볍게 해! 성우가 주먹 살래요! 성우가 주먹 살래요! 어이! 정서처럼 해! 킥 뒷발로 가! 뒷발로! 뒷발로! 뒷발로 밀고! 빨리 줘! 뒷발로! 뒷발로 가! 어이! 괜찮아 킥으로 가도 돼! 어이! 킥으로 가도 돼! 여기 없어! 킥으로 가도 돼! 왜 이겼어! 기지했어! 너가 이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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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있게 해도 돼 괜찮아! 앞쪽도 없고 왼쪽도! 어이! 어이! 천천히 했지! 도대기 형! 하가루 형! 하가루 형! 하가루 형! 하이킥 좋다! 하이킥! 그렇지! 타이야! 딥이랑 로우로 천천히 쌓자! 딥이랑 로우로 천천히 쌓자! 그렇지! 어이! 어이! 바도 올려! 바도 올려! 그렇지! 바도 올려! 그렇지! 하이킥까지! 연결해봐! 다리를 서야돼! 성우가 움직여야 돼! 일단 움직여 때리 서야돼! 어이! 자 두호 카이 같은 거 해봐도 되겠는데? 급할 필요 없다! 호흡하고! 호흡하고! 맞어 올려! 맞어 올려! 그렇지! 성우가 집중해야지! 앞선 해도 돼! 호흡해! 원투하이 나! 호흡하면서 처우가! 침착하게! 성우가 압박해야 돼! 손 내려간다! 천천히 손 내려간다! 도시!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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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우리 다 파워크 아니야! 파워크 아니야! 하니까 짧짜래! 짧짜래! 형! 형! 계속 죽을게요! 그렇지! 그렇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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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밀어! 괜찮아! 안 말하면 돼! 밀어내! 밀어내! 마지막! 마지막! 천천히 잡아! 천천히! 오빠가 끝까지 연기! 천천히! 제중심으로 script! 천천히 قل꽉! 이닥 먼저 뻗어내구! 천천히! 그렇지 바로 들어가야돼! 탈락! inflammation! 탈락 바디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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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provoke! 천천히! 野ystemממ! arily! 艦의 컴륨! 안 들어오고 돼! 반수야, 집중! 마지막까지! 아웃파트! 군 불리잖아! 나이스! 그렇지! 안타면 연타로 가야 돼, 연타로. 넌 어차피 판정 가도 이겨. 네가 급할 필요가 없어. 상대는 급해. 무승만 해도 돼. 알았어? 그냥 일부러 끝내려고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알았지? 이거 시합이 아니라서. 상대방이 피니쉬 내려고 막 들어올 거야. 이제 네가 그걸 잘 이용해야 돼, 그렇지? 급하게 하지 말고.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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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떨어지고 있어. 화이팅! 집중, 창서 집중해야 돼. 온다! 봐봐, 상대방이 이제 강의 방이 오지. 화이팅 프로 잘 맞췄다. 자, 앞발 강 먹으면서 빠지자. 자, 그쪽으로 가. 뒷발이 와. 그렇지. 봐봐, 알고 있잖아. 뒷발이 온다. 상대, 뒷발이 오지. 그렇지. 화이팅, 뒷발이 와. 이게 진짜 disability. wanting, keep betting, keep betting. 강 영상 문성 잘 하는 탁구. 남은거 skal 같 Sophie, Karani, 보고 immun적, ulu blech 또뚜이 맞췄다. 또뚜이들 화이팅. 자윤수야 커, 찬수야 크다, 짧게 있자, 짧게 그렇지 자윤수야, 뒷발 온다, 뒷발, 뒷발 그렇지, 알고 있잖아 집중력 싸움, 그렇지 집중력 싸움, 고개하면 안 돼 뒷발 오고 뒤로 잡아 다 들어야 돼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자윤수, 중심, 집중, 집중 온다, 그렇지, 오잖아 너도 킥 할 수 있잖아 너도 킥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얼마 안 남았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미쳤다 얼마 안 남았어, 30초 30초 난 타 걸어 난 타 걸어 그냥 싸워야 돼 직진해 안 빠져도 돼 들어가 그냥 또 또 뒷발 한다 상대방 또 뒷발 갈СТpersonal 갔다, 갔다 correct 그렇지 잡아,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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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렇지 킥으로 가야 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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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디빠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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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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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다리 det для, 다리, 다리, 다리 집중해! 집중하라고! 손 당기고! 집중해! 집중해! 사이로 가자! 대구하지 말라고! 10초 중! 집중! 다 놀려! 다 놀려! 파이팅 오자! 동화해야 돼! 동화해야 돼! 와우! 찬수 풍 미쳤다 잘했어! 아 잘했어! 얘 그 닉네임이 뭐지? 양산 안전거 같아 자 판정하겠습니다 원래는 드로우 경기지만 개체 실패로 인해서 양산 접착체 승! 이야 복수했네! 식사 탁식 맞으면서 조금만 지켜보다가 그래도 안 올라오면 우리 이송 간다 혈관 확장이 확 돼임대 그래서 보통 운동하고 나왔으면 몸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요? 더 떨어져 있는 상태고 혈관은 확장이 되어 있고 더 떨어지면 수액라도 계속 넣어서 확장을 시켜놓을거고 그래도 안 되면은 가야 돼요. 음... 지금 가자, 지금. 두 분 넘게. 괜찮아요? 아니 근데... 지금 몇 시지? 4시 15분. 5시 15분. 시간이 없어, 또. 옥상 한 번 구경 가보시죠. 원래, 원래. 그래도 1등 됐는데. 일진들의 명초 아닌교. 옥상 가가야지. 아유! 옥상 가보자. 아까 걔네들이 성우기 끝내고 우리만 조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또 애기들 집에 보내줘야죠. 빨리 끝내고 옥상 가서. 음료수도 한잔 하고. 한번 하시죠. 오케이, 좋다. 하고 수업 듣고. 수업 시간 때 좀. 자도 되나? 가시죠. 아, 사쿠라. 아, 규평. 사쿠라가 니 콜아웃 할 거 같아. 아우, 됐어. 쉬어. 안 받을 거야. 근데 콜아웃 당하면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 아, 거부모. 그니까 형이 먼저 콜아웃 해버려요. 아, 먼저 콜아웃 해야 돼. 아니, 지금. 어, 어디 올라가요? 지금 온다, 지금 온다. 아, 원래 그 노트래 내가 콜하는 게 맞아 않네. 아... 빨리 해. 난 이거 디어십 못 먹게. 제가 다 먹어야 되나요? 양파와. 꼴이. 앙마 힘내. 뭐야, 뭐야? 뭐야. 지금 올라와, 꼴등이 왜 올라와? 지금 팀이 와도 왜? 꼴등만 이게 줄이야. 이거 줄게. 꼴등이 와도 빼놔. 이거줄게. 봐봐. 내려가. 내려가, 씨. 화이팅! 화이팅! 포야야 돼! 후우! 배고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